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. 최근 코로나로 인해 여행 트렌드는 언택트로 변화하였습니다. 타인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면서 여행의 낭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대표적인 언택트 여행법은 바로 차박 캠핑! 자가용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차박! 차 플러스 숙박 캠핑입니다. 아트원에서는 카니발 차박에 딱 알맞는 아트원 전동 침대형 시트를 개발하여 현재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편안한 승차 모드가 가능한 아트원 전동 침대형 시트, 카니발 운전석과 조수석을 남긴 후 2열, 3열, 4열을 탈거한 후 아트원 전동 침대형 시트를 올려 실내 구조를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. 아트원 전동 침대형 시트는 일체형 시트로 넓은 시트 포지션을 갖추고 있으며 레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시트 간격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등받이 각도 언더소프트, 쿠션 높낮이 조절을 버튼으로 눌러 손쉽게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.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승차 모드로 사용할 수 있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. 전체 바닥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. 깔끔한 바닥을 만들어주며 기존 직물 소재인 순정 바닥보다 차량 관리가 쉽습니다. 추가적으로 정글 매트를 깔아주면 더더욱 좋습니다. 가운데 팔걸이를 내리면 두 명이 탑승하기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. 무엇에 스포익 수직할 수 있는 아트원 전동 침대형 시트 차박 모드가 간편하게 가능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아트원 전동 침대형 시트입니다. 평타나 작업 필요 없이 승차 모드, 지침 모드 둘 다 가능한 효율적인 시트 포지션을 갖출 수 있습니다. 트렁크에 텐트를 칠 경우에는 시트를 최대한 뒤로 이동시키면 차 안에 넓은 실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사부 속 넓은 실내 공간 보이실까요? 팔걸이 쿠션을 탈거하여 옥베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멋있는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누워있을 생각을 하니 정말 행복으로 다가옵니다. 캠핑 용품을 적재할 기회는 시트를 앞으로 위치시키며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큰 물건을 적재하기에도 문제없습니다. 4열 팝업 승충 시트가 있던 자리에는 수납방으로 제작하였습니다. 간단한 물건을 적재하기에 용이하며 수납방 안에 LED 등이 설치되어 있어 어두운 밤에도 실내를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. 차로 이동하는 모든 곳이 추억이 남긴 여행지가 될 수 있습니다. 아트원에서 전동 침대용 시트를 장착으로 차박의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. 아 이래서 차박차박 하는구나 아 아